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험대비수업 할거니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9과부터 10과 단어 살펴볼게요 얘는 뭐죠? 보트죠 소리를 안 편하게 해 잠깐만요 보트죠 계속해서 나의 것은 뭐죠? 마인이죠 너의 것은 뭐죠? 너의 것 유얼스죠 딸들 알고 있네요 우리들의 것은 뭔지 혹시 알아요?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얼스 하면 되겠죠 일단 뭐 마인하고 유얼스 그 다음에 뭐 탐의 것은 뭐예요? 탐의 것 탐 탐의 라는 뜻도 있고 탐의 것 이런 뜻도 되겠죠 이걸 뭐 나중에 소유격이라고 배우면 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연필은 펜슬 펜슬이죠 펜슬 스펠링 조금 까다로우니까 쓰는 연습 왜 이렇게 왔다니 갔다니 하냐 연습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빨간 레드 레드 쓰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의 후 오케이 그쵸 누구의는 뭐예요? who's죠 누구 뭐 누구가 뭐 이런거 할 때는 뭐죠? who's가 아니고 who who죠 누구를 도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할 때는 who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whom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돼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근데 누구의 물건인지 궁금할 때는 who's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연필이니 저것은 이런 말 멀리 있는 거 가르치면서 멀리 있는 거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연필이니 저것은 뭐라 그러죠 who's pencil is that 그렇죠 who's pencil is that 그렇죠 is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또 뭐 여러가지 것들 바꿔놓으면 패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who's book is that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책이 한 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이 온다라고 좀 바꿔볼게요 책이 뭐 한 세 권 있는데 누구의 것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여러 개니까 뭔가 좀 바뀌죠 그렇죠 누구의 책이 요것은 who's book is are right 그렇지 are dolls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부분은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럿일 때는 are 놀아야 되겠고 that that의 여러 형태가 뭐예요 though 그렇죠 네 맞습니까 this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라 그래요 this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라 그러더라 these 그렇죠 these this는 당연히 is를 쓸 거고 these는 당연히 are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대화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궁금할 때는 who's car who's book who's pencil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단순히 다가 많이 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이건 뭐죠 yours 그렇죠 yours yours 너의 것 할 때 your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젓가락은 뭐예요 chopstick 그렇죠 chop chop 먹을 때 쓰니까 chopstick인가 죄송합니다 chop 그 다음에 막대기란 뜻에 스틱을 붙이면 되는데 근데 젓가락은 몇 개예요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사용할 땐 chopstick이라고 하지 않고 chopstick 쓰 하겠죠 그렇습니까 암만 기려봤자 데이 그렇죠 데이로 사용하겠죠 데이 데이나 또는 뭐 주어가 아닐 때는 댐으로 쓰겠죠 데이나 댐으로 대화에서 계속 얘기할 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찹스틱스고요 동양권 사람들이 쓰는 음식 먹을 때 쓰는 거죠 찹스틱스 오케이 찹스틱스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이거 대신에 뭐 주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쓰던 거 뭐예요 pork 그렇죠 pork 오케이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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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예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죠 pork 주세요 돼지고기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뭐 어쩌라고요 돼지고기 들고 밥 먹으란 말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재미없는 농담이었고요 오케이 나왔죠 pork는 fork라는 거 F로 시작합니다 pork fork 발음이 이상해 fo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가 부르는 뭐죠 full full 반대말은 뭐죠 hungry 그렇죠 hungr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니까 비 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그렇죠 너 배고프니 Do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렇죠 방금 비 동사랑 왜 두 분을 사용하니까 Are you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도 할 줄 알겠네요 난 배가 고프지 않다 I am not hungry I am not hungry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화가 하나 만들어지네 너 배고프니 I am not hungry Are you hungry 안 되겠죠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라고 물었더니 아니 나 배 안 고파 No I am not 하면 되겠죠 No I am not 뒤에 뭐가 생겼어요 No I am not hungry 나 배가 된 거죠 Are you hungry No I am not hungry Yes I am hungry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뭐뭐 일지도 몰라 또는 뭐뭐 해도 좋다는 뭐죠 May 이거죠 May 그래서 뭐 상대방한테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물어볼 때 쓰는거죠 네 여러분들 좀 있다가 5시 10분이 되면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겠어 May I go to home May I go home 그러겠죠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May I go home 됐습니까 오케이 5월이라고 쓸 때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죠 월이름 달이름은 오 됐습니까 문장의 시작 문장의 시작 문장의 시작일 때도 대문자고요 그 다음 월이름 같은 건 대문자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약간 조금 뭐죠 썸 뭐죠 썸 됐습니까 오케이 책 몇 권이란 말 만들어 볼게요 책 몇 권 썸 썸 북 북 약간의 돈 약간의 돈 무슨 썸 머니 그렇죠 썸 머니 여기는 s 못 붙이죠 못 세니까 그렇죠 약간의 물 some water 이렇게 쓰죠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썸 뒤에 셀 수 있는 경우 꼭 이렇게 여럿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알겠습니까 some book some money some water 오케이 뭐 좀 먹을래 뭐 이런 거 할 때 쓰죠 뭐 Do you want some 뭐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원하다라는 필요하다라고 써있네요 필요한 건 빼고요 원하다가 뭐죠 원하다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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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부족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건 원트가 아니고 왔네 어 원트 맞네요 원 자제적으로 뜻을 입력해놨더니 원 오케이 넌 원하니 라고 부를 줄 알죠 넌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너 물 좀 원하니 Do you want some water 그렇죠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네 원합니다 Yes I am Yes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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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Yes I do Do you want some water Yes I do 한 다음에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난 목말라요 깜빡했습니다 음 음 음 네 뭐라구요 네 원합니다 목말라요 Yes I do I am 음 음 음 음 어 말을 안 듣는다 갑자기 음 네 아 아 쉬프트로 바꿀지 씁니다. 깜빡했습니다. 다음 단어. 깨끗한 깔끔한 뜻도 있고요.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는 녀석이 누구죠? 클린. 클린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점프하다가 뭐죠? 점프하다가 점프죠. 얘는 하다시죠? 점프하는 중인은 뭐죠? 점프하는 중인. 점프인.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가 하는 중인이라면 무슨 시 된다고? 어떤 시죠? 그러면 문장에서 사용하려면 뭐랑 같이 써야 되죠? 비동산. 비동산 같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발로 차다. 킥. 그럼 차는 중인? 킥킹. 공을 차다. 킥가 봐. 공 차다. 킥가 봐. 공 차다. 킥. 다음 달리다. 런. 런. 자 여기다가 ing 붙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달리는 중인. 런닝. n을 하나 더 써야 되겠죠? 그렇죠. 런닝. 자르다. 컷. 자르고 있는 중인. 컷팅. 그렇죠. 생긴 게 썰렁하면 마지막 글자를 하나 더 쓰나봐요. 오케이. 수영하다. 스윙. 수영하는 중인. 스윙. 스윙. 나중에 뭐 단 모음, 단자음 뒤에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붙인다. 뭐 이런 규칙은 중학교 때나 배우고요. 지금은 이런 형태 자체를 통째로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게 좋겠지요. 원래 규칙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하다 시기에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붙인다. 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규칙보다는 이런 형태 자체를 어 길 가다가 내가 뭘 봤는데 이렇게 생긴 애를 봤어. 그래서 어 뭔가 이상한데 이런 기분이 들면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거 같아. m이 하나 빠졌네. 알겠습니까? 런닝도 마찬가지죠. 길 가다가 내가 이런 애를 만났어. 이게 뭐야 이거. 그렇죠? 이 간판 맞는 사람한테 쫓아와갖고. 아 저 c 스펠링이 틀렸어요. 여기 뭐? n을 하나 뒀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노래하다는 뭐죠? sing. 노래하는 중인 singing. singing 아닙니다. sing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씻다는 뭐죠? wash. 그쵸? 너의 손을 씻어라 이런 말 만들 수 있겠네. 손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그쵸? wash your hands. 그쵸? wash your hands. 오케이. 얼굴 씻어라. 세수해라.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양치질 해라. wash your teeth. no. brush your teeth. 그쵸?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양치질 해라. brush your teeth. 양치질 하려면 브러쉬질을 해야죠. 솔질을 해야죠.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거 하는 것도 브러쉬 해야죠. wash your hands.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화장실은 뭐죠?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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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살짝 물어야죠. 왜? THS. THS. bathroom. bathroom. 그 다음에 침실은? bathroom. 또 나쁜 방 만들지 마세요. 나쁜 방. B.A.D.야. B.E.D.야. B.E.D.야. B.E.D. 그렇죠. bathroom이죠.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요리하다 요리사. cook. 자 얘는 좀 특이해요. 그쵸. 왜 특이하냐면 보통 하다시에 뭘 붙여야지 이런게 되지? ER. 그렇죠. ER에 붙여야지 이게 되죠. 그쵸. 근데 얘는 지 혼자 뭐도 되고 하다시도 되고 하는 사람도 되는 애야. 됐습니까? 예. 어떤 문제가 이상한게 중일 예비고사 칠때 아 예비고사라 그러자? 아 반평성고사라 그러죠. 그쵸. 중일에 올라갈 때 반평성고사 칠때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Who are you? I'm a cooker. 하면 안돼. 그렇습니까? 네. What are you? 라고 불렀어요.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What are you? 저는 요리사입니다. I'm a cook. 그렇습니까? 쿠커는 요리기구를 쿠커라 그러는거에요. 알겠습니까? I'm a cooker. 나는 사람이 아니구다. 난 요리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얘가 근데 특이한거에요. 이 녀석이. 다른 애들은 ER이나 OR을 붙여야 하는 사람이 되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래. future. 그쵸. 쓰기 좀 까다로운데 쓸 줄 알아야 되죠? 그쵸. few하고 chore 쓰면 되겠죠. few 쓰고 말이야 쉽다. 그쵸. few죠. few. 그 다음에 ch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future, 미래. what do you want to be? 그러면 미래는 future면 미래에는 뭐야? future. in future. in the future. 미래. in the futur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future. 그 다음 계속해서 부엌은? kitchen. 치킨 하지 마시구요. kitchen. 취소리가 TCH가 취소리됐어요. 알겠습니다. kitchen. 알겠습니다. 그냥 CH가 취소리될 때도 있지만 TCH도 취소리됩니다. 쓸 줄 알아야 되겠구요. kitchen. 그 다음에 거실은? living room. living room이죠. leave 하면 뭐야? leave. 살다. 그렇죠. leave 하면 살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위한 방 이란 뜻이죠. 사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방. 머무르기 위해 만들어진 방. 이란 뜻으로 living room이죠. living room. OK.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짠. OK. 가까이 있는 거 몇 개에 대해서 궁금한 거 같아?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렇죠. 준비됐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뭐였죠? blue pencil is this. 그렇죠. whose pencil is this. 라고 부르면 되겠죠. whose pencil is this. 아 blue pencil is this. OK. 얘네 자꾸 읽어둬서 귀찮네. 그냥 blue pencil is this. 소유가 궁금한 거 좀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래야. 그건 나미의 것이야. its 나미. 그렇죠. its 나미. 라고 하면 되겠죠. its 나미. 뒤에 생겼된 말은 its 나미's pencil. 그렇습니까? OK. 그다음에 저것은 멀리 있는 거 몇 개인 거 같아. 멀리 있는 거 한 개. 그렇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너의 배니. is that your boat? 그렇죠. is that your boat? 하면 되겠죠. is that your boat? is that your boat? is that your boat? 저것 이 배니야. is that your boat? 맞으면 뭐라 그런대. yes it is mine. yes it is mine. yes it is. 그러면 yes it is mine. 아니면. 그러면. no it is not mine. 그랬어. no it isn't. no it is not. 이렇게 해내겠죠. 됐습니까? 그래 그건 나의 것이야. yes it is mine. 아니 내거 아니야. no it is not mine. yes it is mine. no it is not mine. yes it is mine. no it is not mine. 네. yes it is mine. no it is not mine. it is not my boat. 대신 온 거도 그쵸? 네. 됐습니까? 저거 니 배니? is that your boat? 아니 내 배 아니야. yes. 아 참만. 내 배야. yes it is my boat. 줄여서. yes it is mine. 나의 것이야. 나의 배야. 똑같은 얘기죠. 네. 오케이. 뭐 나중에 이걸 소유격 대명사. 뭐 이렇게 가르치네요. 뭐 어떤 것 대신 왔단 말이죠 이거. 이거는 그냥 무슨 시고 얘는. 얘는. 마이는 어떤 시고. 마이는. 어떤. 것. 이라는 무슨 시다. 이름씨란 말이죠. 나의 것. 나의. 어떤 보트. 어떤 보트. 나의 보트. 어떤 것. 나의 것.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음. 마음껏 뜨세요. 뭐죠. help yourself. 그렇죠.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아. help yourself.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욕하님들. help yourself. help yourself를 잘못 착각해갖고 너 스스로를 뭐 해라. 도와주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껏 드세요. 할 때. 뭐라 그런다. help yourself. 뭐. 이 뒤에 더 붙이고 싶어. 그러면 뭐. 이 케이크 마음껏 드세요 하고 싶으면. help yourself to this cake.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 케이크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this cake. 됐습니까? help yourself. help yourself to. 어떤 것. 어떤 것.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음껏 드세요. 라는 표현은 좀 중요하네. 지금껏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다 쉬웠지만. 아닌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그렇죠. 요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마음껏 먹으라 그랬으니까. 고마음을 표시해야 되겠죠. 뭐라 그러겠어요. 땡큐. 그렇죠. 땡큐. 땡큐 대신에 좀 더 짧게. 그렇죠. thanks. 그래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s. 됐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오케이. 마음껏 먹으라 했으니까. 고맙다 그러고요. 다음 대화인가요? 오케이. 자. 먹었는데. 애가 아직 좀 배가 고픈 것 같아. 그쵸? 그러면. 너는 조금 더 먹고 싶냐 이 말이죠. 너는 조금 더 먹는 것을 원하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준비해온 사람. 뭐죠? 오우. 그렇죠. Do you want some more? 하면 되겠죠. 넌 좀 더 먹고 싶니? Do you want som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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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약간 더? Some more.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some more? 한 번에 Do you want? 오케이. 자. 여기에 너는 원한다 부터 가봅시다.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You want. 얘 무슨 시니까? 하다시. 내 안에 뭐 있다? 뭐 있다. 그쵸. 모든 하다시 안에는. B 동사 빼고는 다 Do, Does, Did가 들어있는데. 원래 모습 그대로죠. 네. S가 달려있지도 않고. Ed가 달려있지도 않으니까. 여기에는. Did가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Does가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숨어있어? Do. 그래서 묻는 말 만들라고. 여기 숨어있던 애가 톡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넌 원하니? Do you want. 약간 더? Some more. 아까 썸 했죠? More는. 조금 더 추가적인 양해라는 뜻이죠. Do you want some more? 네. 그랬더니 배가 부르면 거절할 거고. 아직도 배가 고프면 더 달라고 얘기하겠죠. 뭐라고 하니 봅시다. 네. 예 배고파요. Yes. I'm hungry. 그렇죠. Do you want some more? 그랬더니 뭐해요? Yes. I'm hungry. 더 달라는 말이죠. 너 좀 더 먹을래? Do you want some more? 예 배고파요. Yes. Yes. I'm hungry. 더 주세요. 배가 불러요. 그렇죠. No. 라고 거절하면 버릇 없어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요? No thanks. 그렇죠. 그냥 no 라고 하면 버릇 없겠죠. 네. 고맙지만 싫어요. No thanks. I'm full.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want some more? 더 주세요. Yes. Please. I'm hungry. 고맙지만 괜찮아요. 배고파요. No thanks. I'm full. 오케이. Please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please를 제발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물론 제발이라는 뜻은 맞긴 한데요. 네. 내가 들어가면 좀 더 어떤 표현이 된다? 그렇죠. 좀 더 공손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Yes. Please. I'm hungry. No thanks. I'm full.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거절할 때는 그냥 no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No thanks. Yes. I'm full. 그렇습니까? 그 다음 대화입니다.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니까 내가 뭐 아줌마가 친구 집에 놀러갔어. 그래서 친구 엄마가 마음껏 먹으려면 이라고 그 엄마가 미국에서 왔어. 뭐라 그래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겠죠? Thank you.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먹었어. 근데 배가 고픈데 아줌마가 더 줄 생각이 없어. 네. 그럼 뭐라 그런가? Can I eat some more? 해요. 하다시가 빼고 빠졌죠. 뭐죠? Eat and have. 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허락받는 거죠. Can I have. Can I have. Can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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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Some more. Have가 벌써 하다시인데 is 또 쓸 필요가 없죠. Can I have some more? 하면 되겠죠. Can I have some more? May I have some more? 하면 되겠죠. 네. 제가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May I have some more? 제가 뭐 공손하게. May I have some more?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허락받을 때 뭐? May I? 또는 Can I? Can I? May I have some more, please? 됐습니까? 제가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May I have some more, please? 어. 오케이. 뭐라구요? 이거 다 deh겠죠? 네. 오케이. OK, 그래서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제가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May I have some more, please? May I have some more, please? 그랬더니 오, 당근이 더 먹어라 Sure, here you are Of course, here you are OK, here you are Yes, here you are Here it is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OK, 여기서 다했네? 다시 한 번 더 복습의 의미로 한 번 더 하고요 OK,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누구 연필이지? Whose pencil is this? Whose pencil is this? Whose pencil is this? 그랬더니 It's not me This is not me's pencil guy OK, 그 다음 계속해서 저것은 너의 배니? Is that your boat? Is that your boat? 그랬더니 맞으면 Yes, it's mine 아니면 No, it's not mine Yes, it's mine No, it's not mine Yes, it's mine No, it's not mine OK, 그래서 물건 주인을 물어보는 대화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친구 집에 놀러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귤을 내오시면서 Help yourself Help yourself 그랬더니 당연히 Thank you Thank you, thanks Be thank you OK 근데 애가 먹고 아직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some more? Do you want some more? OK 그랬더니 배가 고프면 Yes, I'm hungry 그렇죠 아유, 이제 그만 먹을래요 No, thanks I'm full Yes, I'm hungry No, thanks 안 돼 OK 그 다음 계속해서 아줌마가 줄 생각이 없어 좀 더 내놔라 May I have some more? May I have some more? Can I have some more? OK 내가 뭐 하고 싶다 May I? Can I? 됐습니까? 해구의 뜻은? 먹 그렇죠, 먹다 먹다 해구가 먹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Can I have some more, please? 그랬더니 어이구, 안 돼 아니구 당연히 뭘 하시겠어요 Sure Here you are 라고 얘기하겠죠 OK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넌 뭐 하고 있는 중인이죠?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 자, 하다가 뭐죠?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Doing은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가 문장 속에 사용될 때는 뭐랑 같이 노는지 맨날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엄마 맨날 전화하고 그러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맨날 그러죠 그렇죠 또는 뭐 Where are you? 뭐 이러나요? 어딘지 신경 안 쓰나요? 아, 문장을 알아서 엄마한테 What are you doing? 와우 그렇죠 그렇죠 뭐하는 거야, 엄마 What are you doing? OK 됐습니까? 책상에 자꾸 왔어요 정신에 OK 책상 그만 좀 비세요 이강씨 이강씨 이강아 책상 좀 그만 흔들어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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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그럼 난 뭐 하는 중이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달리기 하고 있어요 I'm running I'm running 그렇죠 나는 라면 끓이고 있어요 I'm making ramen I'm cooking ramen I'm making ramen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나 피자 먹고 있어요 피자 될 수 있나 없나 셀 수요 셀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피자 못 셉니다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럼 피자 먹다 eat 피자 eat 피자 그럼 난 피자 먹는 중이에요 I'm eating 피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걸 나중에 뭐 중학교 올라가면 쓸데없이 뭐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냥 뭐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물었으면 당연히 뭐 뭐 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OK 알겠습니까? 그러면 what are you doing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OK 난 노래하는 중이야 I'm singing I'm singing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OK 넌 노래하는 중이니? 될까요? 넌 노래하는 중이니? Do you sing I do 그렇죠 넌 노래하는 중이니 당연히 뭐겠어요 Are you singing? Are you singing? 이렇게 묻겠죠 Are you singing? OK OK 그래서 노래하는 중이면 노래하는 중이 맞으면 Yes I'm singing Yes I 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노래하는 중이 아니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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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물론 이 뒤엔 다 singing이 생겼죠 Yes I am singing No I'm not singing OK 자 근데 넌 노래하는 중이니 말고 넌 노래한다 넌 노래한다 넌 노래한다 You are singing OK You are singing 넌 노래한다 You are singing You are singing 이거 하자시니까 읽으시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넌 노래하니 해볼게요 넌 노래하니 그렇죠 넌 노래하니 Do you sing Do you sing Do you sing 그렇죠 넌 노래하는 사람이니 Do you sing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맞으면 뭐라 그러죠 Yes I do 그렇죠 눈치챈 사람들은 Yes I am 뭐라 그래야 돼요 Yes I do 안 하는 사람이면 No I don't No I don't 라고 해야지 No I'm not 하면 안 돼요 예 여기는 Are you singing 이라고 뭐가 들어있죠 네 거기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죠 네 무슨 동사 비동사 선생님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정도는 써야 되겠죠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들어가게 대답하구요 예를 보고는 그냥 하다시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대답할 땐 Do not Don't 로 대답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Yes I am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I'm sing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뭐래요 She is running 이거 생긴 거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앤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또 대화가 바뀌죠 네 방금 전에는 쭉 뭐하는 중이니 뭐하는 중이다 뭐하는 중이니 뭐하는 중이다 뭐하는 중이니 뭐하는 중이다 이거 했구요 이번에는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처음 소개할 때는 절대로 He, She, I, You, It 안 씁니다 Day 안 쓰구요 됐습니까 He, She, You, I, Day, We 이런 거 처음 소개할 때 쓰면 안 돼 네 됐습니까 처음 소개할 때 한 개면 뭐라 그러지 Here No 자 Here Here 이쪽은 누구예요 He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거실입니다가 뭐죠 This is living room OK Living room 셀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OK 거실 한 개 두 개 못 할까요 알겠죠 그래서 Here is the living room 됐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This is the living room This is the living room Here is the living room 여러분 This is the living room 자 절대로 It is the living room 하면 안 돼요 처음 소개할 때 네 그 다음부터는 The living room 앞만 길어봤자 몇 개예요 It 몇 개예요 한 개죠 남자예요 No 여자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를 거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때는 얘 대신 뭘 쓸 수 있어 일 일 처음 소개할 때 일 이게 뭐다 This is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소개한다 They are Daddy's Daddy's 와우 왕건차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멀리 있는 거 한 개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고 Daddy'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소개할 거야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소개할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Desire Desire 그렇죠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소개할 거야 Nozar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가 여러 대면 뭐 된다고 Did 아이고 Did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인데 That이 여러 개 되면 뭐 된다고 No No 어쨌건 뭔가 소개할 때는 이걸 뭐 나중에 중학교 올라 보면 지시사라고 배우는데요 That This하고 That을 지시사라고 그러는데 뭐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문법이라고 불리는 책에 보면 뭔가 소개할 때는 지시사를 사용해야지 인칭 개명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소개할 때 This is That is These are Those are 쓴단 말이에요 He is 뭐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거야 우리 아빠를 친구한테 소개해 소개하는데 He is my father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된다고 This is my father 전화도 마찬가지로 전화해서도 전화해갖고 Who are you? 이러면 돼 안 돼? 맞아요 뭐라 그래야 돼? Who is this? 그러죠 네 당신 누구야? Who is this? Who are you? 하면 전화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Who are you? 하면 안 돼 전화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 am 누구 이러면 안 되죠 전화해서 뭐라 그래 전화해서 This is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화할 때나 소개할 때는 상대방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He, she, I, you, it, they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뭐 This is daddy's 이런 거 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나 봐요 딱 봐도 알 텐데 그쵸 딱 봐도 거실인지 알 텐데 굳이 설명 굳이 소개합니다 뭐라 그래요? This is the living room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저 친구가 또 예의상 멘트를 날리죠 뭐라 그래요? Wow great Wow great Wow great Be wild Great 놀란 척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없는 데다 그쵸 This is the living room Wow great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 친구가 졸린가봐요 그렇습니까? 심심 몇 개를 찾고 있어요? 한 개 한 개를 찾고 있고 위치를 부르니까 뭐로 시작하겠죠? 네 그렇죠 뭐가 있다 없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뭔지 얘기한 적 하다씨가 뭔지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배드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나요? 뭐라고 묻죠? Where is the bedroom? 그렇죠 Where is the bedroom? 알겠습니까? 진질은 어디 있니? Where is the bedroom? 오케이 뭔가의 위치가 궁금할 땐 뭐라고 묻는 게 당연 Where 그렇죠 근데 뭔가 여러 개가 궁금해 어디 있는지 너의 친구들이 영어로 뭐죠? 너의 친구들 Your friends 그럼 네 친구들 어디 있니? 해볼까 이번엔 알겠습니까? 네 친구들 어디 있니? Where are your friends 그렇죠 R로 바뀌면 되겠죠 네 친구들 어디 있니? Where are your friends 뭔가 여러 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Where are 쓰고 뭔가 한 개에 대해서 위치가 궁금할 때는 뭐라 그런다? Where is 알겠습니까? 그럼 조심해야 돼요 안경 영어로 뭐죠? Glasses 그렇죠 Glasses 이거 안 만기려봤자 뭐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안경 My glasses 그러면 내 안경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준비됐어요? 오케이 내 안경 어디 있지? Where are my glasses? 오케이 뭐라고요 내 안경 어디 있지? Where are my glasses? 그렇죠 Where are my glasses? Where is my glasses?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몇 개 취급하기 때문에 네 안 되죠 그렇죠 데이 취급하기 때문에 Where is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알겠습니까? 근데 더 베드룸은 암만 길어봤자 Is 그렇죠 Is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Where is Is 된거죠 그래서 is가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영어에서 쓸데없이 한개냐 여러개냐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져요 좋습니까? 한국사람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되지만 영어를 계속 공부하자면 익숙해지겠죠 오케이 진실은 어디있나요? Where are the bedroom? Where are the bedroom? 그럼 어디있다고 가르쳐줘야되겠죠 그쵸? 오케이 뭐라고 가르쳐주나 봅시다 이쪽입니다 This way please 그렇죠 This way please 이쪽입니다 This way please 좋습니까? This way please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e are in the bedroom 이쪽이에요 This way please 좋습니까? 위치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뭐 이게 다네요 어느새 다 해버렸네 좋습니까? 한번 복습하면 되겠네 이제 빠르게 오케이 자 진행중인 동작을 묻고 답합니다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노래하는 중이야 I'm singing I'm singing I sing 하면 안돼요 또는 I singing도 안돼 나는 노래하는 중이다 붙여야죠 I singing이 안됩니다 그래서 I sing 돼 안 돼? 안되도 뭐하는 중이니 있으면 뭐하는 중이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I sing도 안되고 I singing도 안되고 I'm singing singing 좋습니다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하고 하나 참 비교해야 되겠다 What do you do? 아 이건 여러분들한테 아직 어렵겠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가르쳐줄게요 What are you doing? 뭐하는 중이니? 그냥 넘어가세요 What are you doing? 뭐하는 중이니? 노래하는 중이다 I'm singing 그 다음 이번엔 그녀가 뭐하는 중이니?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뛰고 있네 She is running She is running 오케이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쪽이 그 거실이야 This is the living room This is the living room 여기가 거실이에요 This is the living room 그랬더니 접대성 멘트 와우 브레이 오케이 근데 자고싶어요 There is the bedroom 굳이 침실을 왜 볼라그러지 Where is the bedroom 그랬더니 또 가르쳐줍니다 This way please 오케이 그렇게 되었구요 오늘은 맛보기 예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했어요 그쵸?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뭐 나중에 수업 잠깐 할 건데요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군요 3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오케이 Who's pencil is this? 누구꺼니? It's Nami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고 합니다 apostrophe s면 무슨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소유격이라 그러는데요 소유격 누구의 물건을 물건에 주인을 물을 때는 뭐라 그런다 Whose 물건 is this? 또는 멀리 있으면 Is that? 여기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쵸? 누구의 책이니? Whose book is this? 이 자리에 무슨 씩 넣으면 된다 이런 씩 소유가 소유가 궁금한 그 물건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예스 이런 걸 보고는 예스 노 퀘스션이 아니구요 인터로거티브 퀘스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는 그렇죠 예스 노 퀘스션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저건 이베야 Is that your vote? 맞으면 Yes it is 여기 That's mine 했는데요 It's mine 이 정상입니다 여기 It's 라고 되어있네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기 때문에 음식 권하기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감사 감사 Thank you 좀 더 먹을래 Do you want some more? 예 주세요 Yes please 저는 배고파요 I'm hungry 고맙지만 괜찮아요 배불러요 No thanks I'm full 그래서 음식 먹을 것을 원할때는 넌 원하니 약간 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도 원하니 Do you want 약간 더 Some more 뭐 여기다가 음식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넌 피자 좀 더 먹고 싶니 Do you want some more pizza?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을 요청할때 내가 해도 될까요는 May I 또는 뭐 May I 또는 뭐 Can I 뒤에 무슨 C 그쵸 May I have some more please 아줌마 난 더 먹고 싶은데 아줌마가 줄 생각이 없어 뭐라 그래 May I have some more please 물론 이제 여기 있다 Sure here you are 또는 뭐 Here it is 뭐 여러 개를 주면 Here they are 이런 것이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you doing 입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노래하는 중이야 무엇을 먹는 중이니 로 이제 바꿔 볼게요 뭐 먹는 중이니 What are you eating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만드는 중이니 What are you making 무엇을 요리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cooking 맛 아유가 아니고요 네 네 그녀의 행동이 궁금합니다 뭐라 그래요 What is she doing 뛰고 있네 She is running 어떤 시니까 얘 꼭 있어야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뭐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 없네요 뭐 집 소개할 집안의 장소를 소개한다 그랬죠 소개 네 그래서 뭐라 그런다 This is 어떤 장소 This is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은 여기에 듣기 문제가 없죠 듣기 문제 빼고 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애들도 듣기 빼고는 쭉 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오케이 여기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